김우린님 이거 여기다가 넣어놨어요? 이거 끄는거 이민백에 넣어놨어요 끄는거 지금? 어디다 넣었어요? 여기요 밑에다가? 네 한번 주세님 이거는 뭐에요? 그거 다 챙겨야 될거 다 줘요 한번 이민백에다가 이민백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내가 가져갈거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이민백에다가 다 넣어서 집으로 갈거에요 말레이시아집 집으로 갈거에요 집으로 갈거에요 우리 여기에요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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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쁘죠? 말레이시아 수도까지 가가지고 너랑 엄마는 거기서 차 타고 조오바로 가고 아빠는 거기서 하룻밤 자고 호텔? 왜 그래야 돼? 아기가 학교 비자가 있는데 부모가 한 명만 같이 내고 저는 비자가 없어서 거기 들렀다 와야지 네네 거기 실물에 가고 실물 다 김은님이 갖고 와요 근데 거기 한인이 있어가지고 스타렉스 타고 와가지고 도와줄거에요 도와줄거에요 네 네 네 네 네 네 잠깐만 깔고 끝 끝 끝 끝 끝 안 녹아? 얘네가 짱싱하지? 어? 이거 해기? 큰일날 뻔했다 딱지, 여기가 제가 올릴게요 이거. 일단 이거부터 다 올려야 되겠다. 고조배터리 나오신 날 어떠셨어? 네. 생각보다 무게들이 많이 나가네. 이게 14나갔는데요? 이건 어떡해. 이게 29면은. 훨씬 무거워요? 그런거 같기도 한데 느낌이. 얘는 수여 불어버려 지금. 아니요. 수가 있어요. 한 사람 딱 6개예요. 이제 3명이라고 해가지고. 이제 올려봐. 분명 올려야지. 비행기 갖고 갈거에요. 그럼 비행기 갖고 갈거에요. 여기. 끝난거죠? 네. 다행히. 안 넘어갔는데. 안 넘어갔는데. 좀 넘어갔는데. 봐준거 같아요. 잘생긴 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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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용량 1,000짜리인데도 걸리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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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